며칠 전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7나노 EUV 공정에 뛰어들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해당 공정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삼성 TSMC 양강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유력했던 이 7나노 EUV 공정 싸움이 기사에서는 이제 중국의 SMIC와 함께 삼각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놓고 조금 살펴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운드리 시장 전체에서 이 세 기업을 가지고 삼각 구도라고 이야기한다면 TSMC를 뺀 나머지 두 기업은 조금 머쓱하겠죠? 물론 기사는 7나노 EUV 공정에 한정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오늘의 주인공 SMIC를 같은 선상에 놓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기사에서 이 SMIC를 앞선 두 기업과 동일 선상에 놓는 이유로 EUV 노광 장비를 발주했다는 내용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오히려 SMIC가 EUV 장비를 이제서야 발주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TSMC와 삼성을 비롯해 이 장비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몇 개의 파운드리 업체들과 이 SMIC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 격차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발주를 했다는 것은 납품까지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겠죠? 실제 기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이름은 NXE 3400이고 제작되기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는 내용이 기사에 명확히 나와 있죠? 그렇게 되면 SMIC가 EUV 장비를 보유하는 시점이 빨라야 2019년이라는 건데 EUV 노광 장비가 있다고 해서 양산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 양산이 가능한다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 TSMC나 삼성은 7나노에 머물러 있지 않겠죠? 장비 확보 이후 SMIC의 양산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TSMC나 삼성과 공정이 두 세대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글로벌 파운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할 것 같은데요. AMD의 파운드리로 특히 더 잘 알려진 이 세계 2위 규모의 파운드리 업체가 얼마 전 7나노 공정을 포기했죠?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이번 기사에서 SMIC가 발주를 했다는 이 EUV 노광 장비를 모델은 조금 다르지만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이미 보유하고 양산을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노광 장비의 도입이라는 말과 양산이라는 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적인 거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중 하이닉스 역시 해당 장비를 조만간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지금 시점에서 이 장비를 발주한다는 것은 그것이 양산에 성공하는지 아니면 연구용에 머물지는 차치하더라도 그저 너무도 당연히 파운드리 업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 SMIC가 중국 기업이라는 데 있는데요. 파운드리 시장은 무조건 최신의 공정을 가진다고 이기는 싸움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누가 수주를 많이 따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SMIC가 TSMC나 삼성과 비슷한 수준까지만 따라와 주더라도 최신의 공정을 써야만 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중국 기업들은 SMIC로 파운드리를 교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2위의 점유율을 가진 글로벌 파운드리지가 포기했지만 오히려 5위에 불과한 SMIC가 자신을 보이는 이유에는 바로 위와 같은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들죠. SMIC의 7nm EUV 공정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파운드리 산업의 흐름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근 미래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앞서 언급한 글로벌 파운드리지의 7nm 포기로 향후 7nm에서 생산되게 될 예정인 차세대 AMD 제품들이 TSMC로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삼성의 7nm EUV 양산 시점과 TSMC의 양산 시점 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있을 것인지 그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수주를 삼성이 가져올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SMIC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정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정도를 살펴보면 파운드리 시장의 대략적인 흐름을 조금이나마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1.4분기 TSMC의 실적을 통해 살펴보면 전체 파운드리 매출 비중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올해 1.4분기에는 무려 19%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SMIC의 기술적 완성이 파운드리 시장의 선두기업인 TSMC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고 이후 파운드리 산업에서 기업들 간의 싸움이 어느 정도의 체얼함 속에 전개될지 한 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보통 삼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전략을 지칭하는 단어로 초격차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언뜻 기술적 우위를 여유롭게 가져가자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는 여유가 아니라 긴장과 불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며칠간의 연휴 동안 그동안 피곤했던 몸과 마음 모두 회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새로운 기분으로 더 활기찬 일상이 시작되길 바라며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